안녕하세요. 이지한 생명과학의 이지한 이었습니다. 한 해가 또 가고 새해가 오기 직전입니다. 2020년 정신이 없이 금방 갔어요. 왜냐하면 좀 특별한 해였죠. 사실 좋은 의미로 특별하다고 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 물론 직부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저처럼 학원을 못 나가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를 보려고 해도 영화관에 못 가고 뭐 집에서 다운받아 봐야 되고 저 같은 집돌이들은 집에서 버틸만 했어요. 왜냐하면 특기가 방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활발하고 발이 넓은 친구들한테는 좀 괴로운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생명과학, 그렇죠? 생명과학 참 좋은 과목입니다. 이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만들어졌는데 아직 시판을 못했어요.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곧 백신이 사용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강의 홍보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간단한 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돼야 되니까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만 요소별로 딱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 같은 경우는 크게 메인 강좌랑 전략 특강으로 구분이 되는데 차이점은 메인 강좌 같은 경우는 이투스에서 완성된 교재를 이용하고 전략 특강은 프린트를 이용하는데요. 어떤 강좌에 포함된 강의 수도 메인 강좌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좀 공부량을 충분히 가져가고 싶다. 어떤 큰 강의를 완강해서 학습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메인 강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필요한 것만 효율적, 선별적으로 골라서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전략 특강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보니까 강좌 이름이 좀 뻔해서 알아보기는 쉬워요. 제가 강좌 이름 좀 화려하게 나름대로 생각해다가 아 좀 아닌 것 같다, 유치하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메인 강좌 같은 경우는 개념완성. 개념완성은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강의입니다. 그 강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하는 강좌. 가장 내용이 많고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강좌예요. 그래서 기본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강좌만 들을 거면 이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교재는 본생명과학 교재인데 이투스에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생명과학원 개념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문풀완성은 뭐냐면 개념완성이 된 친구들은 당연히 문풀을 많이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순서도 개념 다음에 문풀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강좌로 준비를 했고요. 교재가 이제 본 N제인데 이 본 N제는 저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고2를 위한 N제 교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과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문풀 교재는 고3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고3 모의고사랑 고2 내신하고 문제 출제 경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2를 위한 N제. 물론 고3도 풀어도 되지만 고2에게 적합한 N제이기 때문에 교재 자체가 좋아요. 제 강좌를 떠나서.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강좌인데 뭐 아까랑 개념 문풀 비중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략 특강인데요. 내신은 빼뜨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에요. 저는 고2지만 이미 정시 파이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과탐은 내신 공부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수능 대비의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내신 완성이 있는데요. 개념 30 문풀 70이면 아까 문풀 완성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프린트로 진행하는데 이 프린트 자체가 내신의 맞춤식 프린트예요. 그래서 빠른 정리를 해주는데 프린트 안에 빈칸 채우기가 또 있습니다. 그걸 채워보시고 객관식 문제 당연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수령 대비까지 하니까 그냥 내신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다 압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문풀 완성은 진짜 문제풀이 위주예요. 문제 푸는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어찌 보면 급하게 내신 대비할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문풀 완성보다 예선호도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TI&TI는 봐도 뭔지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This is important. Not too much information인데 이건 진짜로 중요한 거야. 오버 아니야. 뭐 이런 의미로 제가 만들었고요. 이 강좌명을 2년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변에서 와 너 센스 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속으로는 또 어땠을지 몰라. 내 스스로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식간에 2년이 지나고 TMI라는 걸 요즘 잘 안 쓰죠. 한물 갔어요. 바꾸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안 떠올라서 이대로 갑니다.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데요. OX 퀴즈 100%인데 이게 개념 확인하는 OX 퀴즈는 아니에요. 보통 교재에 그런 게 실려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자료나 그림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주제마다 OX 퀴즈를 10개씩 달아놓은 거예요. 뭐 10지 선택 이런 거죠. 그래서 활용도는 이런 거 해보신 학생들도 있을 테지만 마지막 최종 점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최종 점검으로 쓰거나 혹은 테스트 대용으로 써도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스트 대용으로 쓰기 위해서 강조안을 신청하기가 부담됐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프리패스니까 그냥 뭐 신청하시면 되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건 유전특강인데요. 내신 혹은 고위 학생들한테 이렇게 유전특강을 세 개로 세분화시켜준 선생님이 있습니까? 애초에 고위 유전특강 자체가 별로 없을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만큼 유전특강을 중요시 여기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아이들이 유전 단원을 이제 내신의 어떤 시험범위 안에 유전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기 시작해요. 학습량도 많이 늡니다. 1학기 때까지 열심히 혼자 생명과 공부하던 학생을 학원까지 보내버리는 게 유전 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유전 파트를 다른 단원보다 학습량 지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특강이 3개인데요. 레벨 0 같은 경우는 정말 쉽고요. 그 다음에 레벨 1하고 레벨 2는 작년에 찍어놨는데 사실 이게 쭉 연결이 되려면 이걸 다시 리뉴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해 찍는 레벨 0과 작년에 찍었던 레벨 1이 좀 겹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쭉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겨울바학 안에 제가 빨리 찍어놓고 이거 두 개를 이제 순차적으로 레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특강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시키는 거지만 도구 학습 시키는 거예요. 도구 학습.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수학에 비유하자면 간단한 짤막짤막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유전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은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쉬운 문제를 못 푸는데 어려운 문제를 풀려는 학생들. 수학에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없는데 생명과학은 이런 친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유전 문제가 뭐고 어려운 유전 문제가 뭔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거 먼저 달려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쉬운 문제도 푸는데 쉬운 문제도 푸는데 어려운 문제만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다 도구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식을 잘 숙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쉬운 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따져서 풀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답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깎이고 유전을 포기하고 유포자 되는 것이죠. 유포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유저 특강을 만들어 왔고요. 자칫 제가 프린트인데요. 원래 개념 강의 이후에 듣는 것이지만 레벨 0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그냥 겨울방학 때 개념 안 듣고 들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쉽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저는요. 뭘 들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까요? 물어볼까 봐 제가 간단하게 순서를 정해드리면 그냥 기본적인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개념 완성의 내신 완성을 많이 들으세요. 이게 아무래도 시간 대비 가장 완성된 커리큘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생명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고요. 좀 많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가운데 문풀 완성 하나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풀이 학습량이 확 늘어납니다. 완성도도 높아지겠죠. 저는 학교에서 개념 다 잘 할 수 있는데 항상 뭔가 이만큼 2% 부족해요. 그리고 문풀이 좀 약해요. 이런 친구들은요. 개념 완성의 강좌가 크다 보니까 이걸 빼고요. 학교에서 개념 완성할 자신이 있다면 이제 또 문풀 완성이나 이제 또 내신 완성 둘 중에 하나 하세요. 하나. 그러면 문풀 학습량이 나와요. 문제 적응 능력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TI&TI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디 뒤에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학습량 때문에 이제 개념 완성 뺀 친구들에게 우선적으로 들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유전 특강은 무조건 추천을 합니다. 왜 제가 무조건 추천을 하냐면요. 유전 특강이 쉬워서 생각보다 잘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전을 잘해야지 또 고2가 끝나고 나서 고3 때 이제 수능 과목 두 개를 선택하잖아요. 그때 생명과학도 선택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자신 있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유전을 못하면 생명과학을 이제 기피하게 되는데요. 생명과학을 기피해서 도망간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물리화학, 지구과학 다 고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과학을 선택할 수 있는 밑바탕 자체가 유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자, 고2 내신 성적은 학교 수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솔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출제 이원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나올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해도 몰라요. 학교 선생님만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오프라인 학생들 중에 정말 생명과학 잘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아주 소수 학생이 학교 수업을 아예 안 듣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실력에 비해서 학교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꼭 한두 개씩 틀려와요. 정말 잘하는데. 왜 틀렸냐라고 시험지 갖고 오라고 제가 검토를 해보면 어려운 건 맞았는데 쉬운 걸 틀렸고 그 쉬운 문제가 학교 특성화 문제야. 막 교과서 구성에 있는 문제 이런 건데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들어야지만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늘 밑바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하지만 저는 또 그 와중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요소를 계속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과 병행할 수 있는 강의 혹은 학교 수업이 너무 안 맞았을 때 제 수업만으로 대비할 수 있는 강의 그렇게 제가 커리큘럼을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늘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본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는 것 자체로도 고맙고 본 강의 때 만나봤으면 좋겠고 아 또 하나 Q&A에 꼭 제 수업 안 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생명과학 공부 방법이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이지한 생명과학의 이지한이었습니다.